1, 2, 3, 4 2, 3, 4 2, 3 미안합니다 빨리 해야 돼 1, 2, 3 2, 3 2, 3 2, 3 2, 4 3 2, 4 2, 4 2, 4 3 2 3 3 3 아니 단톡방에 여기 적적한데 올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호비 형이랑 태양이 형이 와줘서 같이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종일 빨래만 하는 것 같아요 흰 빨래, 검은 빨래 아주 그냥 이런 사람 이런 아이돌은 처음이죠? 라이브 하면서 아우 진짜 그래도 빨래를 하면 행복해진다니까 호비 된다니까 미안합니다 그냥 라이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기 전에 라이브를 켜가지고 안 그래도 빨래 때문에 정신없는데 와 오늘 진짜 빨래 몰아서 진짜 아니 몰아서가 아니라 칼각 보여요? 나 이거 빨래만 하고 갈 거예요 졸려요 우리 켈빈에서 이렇게 속옷이랑 이런 걸 보내줘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빨리 입고 싶어서 아주 그냥 오늘 빨래를 그냥 다 돌렸어 흰 빨래 검은 빨래 다 돌려버렸어 그래서 아직도 건조기에 넣을 속옷을 하나 놓쳤어 지금 건조기에 속옷 하나만 들어가 있어 난 빨래 요정이니까 나는 빨래를 좋아하니깐 양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 말아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 하필 건조기가 딱 다 된 시점에서 형들이 라이브를 켜가지고 이거 미루면 끝도 없어서 지금 해야 돼 졸려 하지만 해야지 어쩌겠어 양말도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요? 엄청 깔끔하죠? 정도는 없으면 안 될지 조절 소방법 월드 수 웬많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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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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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발가락 양말이 짝 맞추기가 어려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야식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태용이 형이 야식을 시켜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떡볶이 먹었잖아요 미치겠다 예 예 예 예 예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무튼 저 이제 이거 음식물도 처리해야 되고 가볼게요 안녕 좀 이따 봐요 아 떡볶이 너무 맛있었어 근데 아 속상하네 아 아 야식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게 먹긴 했어 아무튼 저 갈게요 안녕 안녕 수고 안녕 안녕 아